다음 달 8일과 9일, 역대 최대 규모로 재현되는 정조대왕 능행차. 수원 시내에서만 재현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서울 창덕궁을 출발해 안양시와 의왕시를 거쳐 수원 연무대까지 약 47km 전 구간에서 재현될 예정인데요. 행사를 보름 앞두고 수원시는 2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안양시, 의왕시와 연무협약을 맺고 막바지 준비에 나섰습니다.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행사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는데요. 안양시는 정조대왕 행렬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안양역 광장에서 안양현감 정조맞이, 격쟁 등을 진행하고 의왕시는 의왕시청 사거리에서 남사당놀이, 사미의식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.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축제가 경기도 내 세 지자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과 통합의 길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간 긴밀한 협약을 통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2주 앞으로 다가온 정조대왕 능행차, 순조로운 준비를 통해 공동재현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수원아이티비 윤진열입니다.